6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행사가 내일 저녁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.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과 원주 홍보대사인 조명섭, 박상민, 박혜원 등의 축하 공연도 펼쳐지고 댄싱 공연장 앞 젊은매 광장에선 드론 500대가 상공해서 라이트쇼도 선보입니다.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공식 기념식은 오는 9일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되겠습니다.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공식 기념식은 오는 9일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.